이번에는 기술적 지표 rsi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열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좌측 상단의 지표 탭에다가 rsi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rsi 가 나올 거고요 여기 아래에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지표가 추가가 돼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rsi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이 과열이 된 건지 아니면 과 매도 상태인 건지 또는 지금 현재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식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되게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산식의 기본 설정 값은 14일이고요 그래서 14일 동안의 합계 나누기 14일 동안의 합계 플러스 14일 동안의 하락폭의 합계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그래서 지금 rsi의 지표를 보시면 y 값은 0부터 0%부터 100% 사이에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자가 14일 동안의 상승폭의 합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4일 동안 주식이 매일 올랐어요 단 하루도 안 빼고 그러면 14일 동안의 하락 상승폭의 합계가 있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n일간의 상승폭의 합계 이것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러면 우선은 만 분의 만이죠 근데 n일간의 하락폭의 합계가 14일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0으로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만 분의 만 나누기 만이니까 1 즉 100% rsi가 100%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si가 100%라는 뜻은 14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연속으로 올라야 되거든요 사실 rsi 100%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14일 동안 매일 하락했다고 하면은 여기 상승폭의 합계는 0일 거고 여기도 0 그 다음에 n일간 하락폭의 합이 만원이라고 했었을 때 0 나누기 만은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0%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식은 되게 간단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구하해 주실 때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권자의 주식을 일별로 보시면 이제 밑으로 내려 보신 다음에 14일 동안에 여기 대비 이렇게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4일 동안에 여기까지라고 했었을 때 상승폭만 다 더해 주신 다음에 분자를 그 다음에 분모는 상승폭을 다 더해 주시고 거기다가 하락폭도 마이너스지만은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늘어나겠죠 하락폭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은 RSI가 데이터 값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과열된 시장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고 종목별로 보면은 현재 지금 추세가 강한 건지 약한 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권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매매 방식은 이 시그널선은 이 14일 동안에 기준을 매일매일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를 9일로 다시 이동평균선을 만든 거고요 다시 이거에 대한 매수신호는 아시다시피 전혀 신뢰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도록 하고 보통은 이렇게 30%에서 과 매도권 이라고 불러지고 있고 70% 초과가 되면은 과 매수권 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면은 과 매수권 그 다음에 여기는 과 매도권 이라고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매 방식이 과 매도권에 사서 과 매수권에 이렇게 파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지표가 다 맞는 거가 아니라서 말 그대로 보조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한다 즉 요쯤에 이쯤에 매수를 해서 아니면 요쯤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입됐었을 때 요쯤에 신호가 되게 빠르게 나오죠 신호가 되게 빠르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으로 하이블을 보시면 지금 현재 현재 상태는 지금 과 매수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뭐 이때 시기에는 좀 약간 신뢰도가 높겠죠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때 정도의 매도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서 다시 빠지니까 요전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은 신호가 나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진입했었을 때에 매도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하이브는 아직까지 지금 상승이 주춤하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진입했었을 때에 빠르게 판단을 해서 과 매수권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매도를 했다고 하면 요정도의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하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rsi 즉 지금 여타 다른 보조지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성향은 당연히 상승하면 언젠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만약에 추세가 시작이 되면은 그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종목마다 그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지금처럼 상승 추세에 힘을 받는다고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이렇게 맞지만 이 구간에서는 지금 빠르게 매도하는 신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바로 진입해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과매도권에 있다가 다시 바로 과매도권에 진입했었을 때 매수하신 것보다는 이게 지나고 나서 다시 과매도권에서 벗어났을 때 매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도 과매도권에 진입하자마자 매도하는 게 아니고 진입하고 나서 이게 다시 이 밑으로 하락을 했었을 때에 매도하는 방법 청산하는 방법 이렇게 조금 한 템포 늦게 매수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MACD랑 비슷한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진입했었을 때는 이쪽 신호지만 떨어졌을 때 신호는 요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그래도 나름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그래도 한 거의 20% 좀 못 미치게끔 더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즉 상승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굳이 바로 진입하자마자 매도 하시는 것보다는 진입하고 나서 이제 하향에서 이 과 매수권을 내려올 때 70%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기 직전에 보시고 나서 이렇게 비중을 줄여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존 한번 볼게요 골프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직까지 미세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위에서 70% 위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70%로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 매도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 보셔도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진입했었을 때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꺾일 때 요쯤에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서 이 구간에 사서 지금 이 구간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되게 신뢰도가 높은 신호가 발생이 된 거죠 과 매도권에 사서 이렇게 올라올 때쯤 요쯤에 사서 딱 요쯤이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구간이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신호대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홀딩이죠 언젠가는 내려오겠지만 그 내려왔었을 때 시점에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가 있겠고 물론 지금 바로 진입했었을 때는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때 수익률만 봐도 지금 짧게는 13% 정도의 수익인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52%의 수익률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현재 시장의 상황과 과열인지 아닌지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에 대한 RSI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grund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제공을 고정하여 한건 소울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화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유저히 제공을 요청했고 시청하시면서 저의 이 정도는 이제 수익률이icas familie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